자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6번하고 7번은 빈컨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답은 골랐나요? 천천히 골라보세요 몇번? 4번이 못 들어간다 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보니까 뭐 뭐 뭐 뭐 뭐 at the shopping mall 하고 있는데요 일단 at the shopping mall은 무슨 뜻이죠? 쇼핑몰에라는 뜻으로써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보입니까? B동사가 보이죠? 그렇죠? B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 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쇼핑몰에라는 말이 왔으니까 둘 중에 어떤 뜻이 어울려요? 여기서 R의 뜻은? B동사의 뜻은? B동사의 뜻은? 그러니까 저 보니까 뭐 누군가가 있다 어디에 at the shopping mall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1번 선택지 we are at the shopping mall 됩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래요? 우리가 쇼핑몰에 있다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2번 they are at the shopping mall 하면 뭐가 돼요? 그들이 쇼핑몰에 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John and I are at the shopping mall 됩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John과 내가 쇼핑몰에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John and I는 선생님이 맨날 설명하는 것 중에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좋은 거 하나 다시 말해? 뭐야고요? 그렇죠 이거 위죠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럼 1번이 되는데 3번이 안 될 일은 없죠? 그다음에 my friends are at the shopping mall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럼 뭐죠? 그리고 얘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일단 my friends의 뜻이 뭐죠? 내 친구들 내 친구들이죠? 얘가 여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고 얘가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my friends의 뜻이 내 친구들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영어로 뭐예요? 되죠? 그러면 my friends are at the shopping mall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대의 2번이 되는데 4번이 안 되면 얘가 항의할 것 같은데요? 얘 대의는 되고 왜 my friends는 왜 안 되냐고 할 것 같은데요? 민지의 sister are at the shopping mall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표시 뭐예요? 민지의 여자 형제죠?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다시 말해 그 녀석 그녀 여기 쉬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굳이 여기 들어가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민지의 여자 형제 둘이 되고 이건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건 돼이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면 만약에 이 상태로 들어가고 싶대 난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어 민지의 여자 형제가 쇼핑몰에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대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뭘 고쳐주면 됩니까? 그저 대신에 이걸로 넣어줘야죠 4번이 답이 아니고 5번이 답이죠 그렇습니까? 에이 그래서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어떡합니까? 으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 찾으랍니다 천천히 답을 골라봅니다 골랐으면 답이 몇 번인지 말해주시고요 수학교때 치른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몇 번이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배우는 거니까 다만 설명을 듣고 그 다음번에 알면 몇 번? 3번?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is very tired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day네요 그러면 일단 tired의 뜻이 뭐니까 피곤 이건 뭐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이번에 비 동사의 뜻은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합쳐서 매우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가다 만든 건 누가다 누가 이 사람 여기 빈칸에 온 사람이 매우 피곤하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선택지 he is very tired today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한 명이 매우 피곤하다고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입원도 되겠죠 이번에 어떤 여자가 매우 피곤하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o is very tired today 될까요 to는 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그렇죠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럼 이거 안만 기러 봤자 뭐예요 얘가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된다 그럼 얘가 화낼 거 같은데 그 다음에 his children is very tired today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 뜻이 그 애 아이들이 좋아 안만 기러 봤자 뭐예요 그들이 매우 피곤하다가 되겠지 얘가 들어가면 내가 굳이 들어가고 싶다면 얘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겠죠 her cousin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녀의 사촌이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깐 그녀의 사촌이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기러 봤자 쉬고 여자라면 쉬니까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내가 굳이 여기 꼭 들어가고 싶대 his children 이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돼요 his child is very tired 자 이 차일드란 단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차일드의 뜻은 일단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차일드의 뜻은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실드런이 돼야 된다 이게 조심해야 될 첫 번째고 이걸 이걸 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단수형 복수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되는 애들을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되는 애들은 규칙이야 s나 es를 붙여서 누구누구 들 어떤 것들 하는 건 규칙이야 s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 s 하면 되고 es 하는 경우에는 끝에 쓰즈 쉬치 소리가 끝나면 뭐뭐 들 할 때 s가 아니고 es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어땠든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his, child, on은 끝에 s가 안 붙었지만 이건 day라는 점 하나일 땐 child라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이 i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 이거 뭐라고 읽었더라 child라고요 얘는 child, on 여기에 i의 발음은 i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얘는 i가 됐고 얘는 e가 됐어요 계속해서 틀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거야 알고 싶으면 골랐나요? 골랐으면 골른 걸로 그럼 this boat부터 읽어주세요 this boat is ours this boat is ou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녀석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믿듯이 우리는 이제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 무슨 격이라고 했죠 얘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라고 했어 누가 다 만들 때 하다시 앞에 쓰는 거 버스는 무슨 격이라고 그랬죠 쉬는 동안 다 까먹었죠 읽어볼까요? she likes us 이게 뭔 소리야 그녀가 누가 다죠 누가 다 뭐 그녀를 그녀가 좋아한다 여기 있네 누구를 누구를 우리를 얘는 무슨 격이죠 누가 다 만든다니까요 이건 대상이죠 대상 하다시 뒤에 왔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건 뭐였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소유격이라 그랬죠 얘 뜻은 우리들의 격 이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뭐라고요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this boat is ours 이 hours 대신 못 쓸 수 있어요 this boat is our 우리들의 뭐 우리들의 뭐 이 보트는 우리들의 뭐야 보트지 뭐 this our boat is our boat 이건 맞았던 것 같은 기록인데요 틀렸던 거 계속해서 다시 틀리고 있는 게 그게 더 문제야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가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면 읽어주세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Bill is your son here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A의 이름이 빌이에요 B의 이름이 빌이에요 B의 이름이 빌이죠 이름 모를 어떤 A라는 사람이 빌을 부르면서 B라 Is your son here 뭔 소리예요 너의 아들이 있냐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your son 앞만 빌어봤자 He니까 B 동사 중에 Is랑 같이 쓰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B 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인데 묻고 있으니까 있냐라고 물어봤고 여기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선 here 여기에가 왔으니까 너의 아들이 있냐 여기에 그랬어 우리 He 한번 빌어봤자 해서 제작하네요 항상 He is He is 뜻이 그가 있다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He is He is He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각 다른 걸로 해야 된대요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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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English teachers.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해석하는 문뜻이에요.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너의 부모님 들은 영어선생님들이니? 여기에 is가 못 오는 거. m이 못 오는 이유는 너무 뻔해요. 여기에 i가 아니잖아. am i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m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럼 is가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is your parents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are they English teachers? 지금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are they English teachers? 그 사람들 영어선생님들이니? 여기서 그 사람들은 너의 부모님들인데 부모님들이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day는 뭐 되시봤어요? 그냥 parents 하고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parents 앞에 뭐 붙여야 될 거 같은데. my이겠지. 너네 부모님 영어선생님이냐 물었는데 아니 너네 부모님은 영어선생님 아니다 그러겠어. 나의 부모님은 영어선생님 아니다 하겠어. day는 뭐 되시봤어요? my parents. my parents.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시험에 어떤 것도 나오냐 하면 they aren't English teacher 이러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day라 했으니까 한 명에 대한 얘기야. 여러 명에 대한 얘기야. 그럼 여기에 teacher도 단수가 와야돼. 복수가 와야돼. 아주 사소 아주 s 하나 안 썼을 뿐인데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대화가 두 가지 대화가 나오는 거죠. 준비됐으면 시작해 주세요. 가 볼까요? are you and maria pianist? 피아니스트. are you and maria pianist? 그랬더니 yes. yes. you are. yes. 한국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you are. yes. we are. 고칠 거예요. yes. we are. 그 다음에.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그랬더니 yes. it is. it is. it is.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라 그런 거야 애가. are you and maria pianist?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From what you are, maria pianist? Hetty. yeah. 선생님이 pianist 들이라 자꾸 그런다. 이걸 잊지 말라구. 이런 거 몰랐으면 맞냐 틀라냐 writing to my students 수학 skirts 문제도. 너와 마리아는 pianist 들이니? 그랬더니 Yes, we are. Yes, we are.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자, 너와 마리아. You and Maria. 길러봤자? 저런다니까. 많은 무조건 day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마리아. 40 아래 뭐예요? 그들이야? 야 니들 피아니스트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응? 위예요? 위는 혹시 우리란 뜻 아니었어요? 자 이거 조심하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you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여기 이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된 거. 그래서 지금 are you 피아니스트 한 거예요? are you 피아니스트? 그리고 are you 피아니스트 할 때 여기 여러 명이죠? 여기에 이게 you and 마리아가 아니고 are you 피아니스트? 이렇게 써 있어도 are you 피아니스트? 이렇게 써 있어도 그래도 여기에 you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왜? 여기에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are you a 피아니스트라고 안 했잖아 만약에 are you a 피아니스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이때는 너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에 a 피아니스트는 몇 명이야 그러니까 이건 너는 피아니스트니? 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I am 이겠지 하지만 여기에 are you a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분명히 아이오 피아니스트에 복수형을 썼어 그럼 이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yes, we are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복수형이니까 얘는 너희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렇다 아니면 나는 그렇다 라고 하면 안 돼 yes, I am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뒤에 문제 나옵니다 봤겠지만 그 다음에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이건 무슨 뜻이야? 여자 형제의 sweater니 그랬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고 있고 그것은 그럼 이번에 hers는 내가 아까 전에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그랬죠? 얘 뜻이 그녀의 것이 이거 무슨 격이에요? 이쪽 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 버튼은 얘 뜻이 우리들의 겉이고요 여기에 its hers is hers는 그녀의 겉이죠 이건 무슨 격이었어요? 소유격 대명사였죠 소유격 대명사였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소유격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게요?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게요? 소유격 그래서 이건 무슨 격이라고요?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소유격 뒤에 명사 뭐야 5시네? 그래서 여기서까지 했던 것 중에 쫙쫙쫙쫙 틀렸어 틀렸던 것 다시 틀리지 않게 공부해서 오세요 그리고 내가 매 문제마다 해석시키죠 됐습니까? 지금 아직 중학생이 될 준비가 덜 됐어 우리 서희가 정신 차리시고요 큰일 납니다 이래 가지고 수고했습니다